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 섬유를 크게 우븐과 니트의 두가지로 구분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둘은 섬유에서는 전혀 다른 아이템처럼 많은 차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븐과 니트의 차이점과 특징들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븐은 늘어나지 않는 재직물이고 니트는 잘 늘어나는 편직물이라는 것과 니트에는 다이마루와 스웨트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다이마루가 우븐이 아니고 니트라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다이마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은 첫째 다이마루가 어떤 원단이고 다이마루 원단의 봉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린 후에 두 번째 다이마루와 스웨트가 니트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럼 다이마루와 스웨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다이마루와 우븐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마루란 어떤 원단인가 다이마루란 단어의 뜻을 보면 다이마루란 말 자체는 일본어로 다이는 크고 넓다라는 의미이고 마루는 둥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이마루 편집기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크고 둥근 원통형으로 생겨서 다이마루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본 사람들은 이 다이마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이 다이마루를 둥근 기계로 편집한다는 의미로 마루아미라고 합니다 마루는 둥글다라는 뜻이고 아미의 뜻이 편집이라는 의미니까요 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이 다이마루를 영어 재단하고 봉제하다라는 의미의 cut and son 이란 표현을 일본식으로 줄여서 가토소 라고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토소도 일본에서 만들어서는 말이지 실제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영어는 아닙니다 영어로는 다이마루를 환편의 의미로 서큘러니트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이 다이마루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식 표현으로는 다이마루는 한자어 환편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이마루 원단의 편집기계가 둥근 원통형으로 생겨서 다이마루 원단을 환편니트, 다이마루 편집기를 환편기라고 합니다 이 다이마루 원단에는 보통 환편기로 편집한 메리아스, 면 티셔츠, 양말과 같은 늘어나는 원단들이 있는데 이 다이마루 원단도 넓은 의미의 니트에 속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마루 원단은 둥근 편집기로 통자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편집과 염색이 끝난 상태가 원통이나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원단의 가운데를 갈라서 일반 직물처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반 면 원단이나 리브 조직 원단들은 가운데를 가르지도 않은 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공장에서 작업하면서 갈라서 사용하는 거죠 다이마루 원단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단점을 말씀드리면 편집기가 둥글게 돌면서 한쪽 방향으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가운데를 갈라 작업을 할 경우 원단 상태나 제품 완성 상태에서 틀어지는 사행이 심합니다 옷이 좌우 비스듬히 비뚤어지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심하고 약한 정도의 차이지만 다이마루 원단의 경우는 이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 티셔츠를 사입고 세탁을 한 번만 하고 나면 옷이 심하게 털어지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물론 원사를 단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심하고 합사를 사용하면 사행을 다소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다이마루 원단은 기계의 게이지 폭에 따라 원단의 두께와 완성폭이 달라지며 사용 원사의 소재와 원단의 편집 조직에 따라 원단의 표명감, 터치 등 원단의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다이마루 원단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 원단 조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 단산이 합산이 또 원단 조직이니 게이지 같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 모두를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차례로 소개하도록 할 테니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가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니트인데 다이마루와 스웨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이마루와 스웨트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이마루를 환편이라고 했는데 스웨트는 횡편이라고 합니다 이 환편과 횡편은 편집 기계와 편집 방식에 의해 붙여진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마루 편집기는 둥근 원통형인데 반해 스웨트의 편집기는 수평으로 되어 좌우로 편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고 스웨트 편집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도 따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이마루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마루와 스웨트의 가장 큰 차이는 봉제 방법입니다 다이마루는 원단 형태로 된 니트 원단을 재단에서 봉제를 합니다 일본에서 카토소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스웨트는 옷의 앞판이나 등판 소매의 각각의 조각 파츠라고 하는데요 이 파츠들을 옷의 원 형태로 짜서 재단 없이 그대로 붙여서 봉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소매나 엘이 주위 형태도 짜면서 그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웨트의 큰 특징입니다 형태에 맞추어 각 파츠를 편집하기 때문에 봉제 이연 부분의 시접합도 좁고 니트의 신축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봉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니트다운 부드러운 실루엣과 착용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마루는 다릅니다 다이마루는 니트 원단을 원단 형태로 길게 짜서 옷의 패턴대로 재단을 해서 봉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스웨터로 짜지 않고 굳이 다이마루로 작업을 할까요? 큰 이유는 니트보다 옷의 형태를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재단을 하니까요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스웨트는 파츠 형태에 맞추어 편집을 하지만 커버나 각도 등 형태에 따라서는 제작이 가능한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마루는 재단을 하기 때문에 그 한계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집으로 안되는 형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원하는 형태에 맞추기 위해 티셔츠 뿐만 아니라 스웨트처럼 두꺼운 원단도 다이마루로 편집해서 패턴대로 재단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다이마루는 생산 속도가 스웨트에 비해 월등히 빠릅니다 그리고 스웨트보다 얇고 섬세한 원단의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다이마루 작업을 합니다 스웨트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성이 좋아 가격도 스웨트에 비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이상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다이마루는 원단은 니트 원단으로 봉제는 일반 직물과 같은 방식으로 재단 후 미싱 작업을 하는 반면에 스웨트는 니트 원단으로 봉제 방법은 스웨트의 방식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웨트 방식이란 재단을 하지 않고 봉제도 일반 미싱 작업이 아니라 스웨트 봉제 방식인 링킹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링킹 작업은 일반 미싱 작업과 달리 니트와 함께 잘 늘어나게 봉제하는 스웨트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스웨트로 편집을 하더라도 복잡한 디자인이나 특별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재단과 미싱 작업도 하기는 합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일반적으로 다이마루와 스웨트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마루와 우븐의 차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니트와 우븐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다이마루도 니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니트와 우븐의 차이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니트와 우븐의 차이에 대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이마루는 스웨트와 다르게 원단 상태로 되어 우븐과 같이 패턴에 따라 재단 후 봉제한다는 것이 스웨트와 다릅니다 그런데 다이마루와 우븐이 모두 원단을 재단해서 미싱으로 봉제를 합니다만 우븐은 주로 봉제 방법이 본봉미싱으로 작업을 하는데 다이마루는 미싱과 니온오바록, 삼봉 등의 특수기계를 이용합니다 다이마루 원단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축성 있는 부분을 봉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다이마루 원단에 대해서 다이마루 원단이 무엇이며 다이마루와 스웨트의 봉제 방법, 다이마루와 우븐의 봉제 방법과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했을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